안녕하세요 혜안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꿈을 꾸다가 그 꿈 내용을 입 밖으로 얘기하면서 깨본 경험 제가 어제 그랬었는데요 시간은 어제 새벽 4시였습니다 꿈을 꾸며 잠을 자다가 좋아요! 이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 꿈에서 일을 하고 있던 거야 인트로 멘트를 녹음하고 있었던 거지 좋아요와 구독! 이거를 자다가 좋아요! 이러면서 깨버린 거야 딱 깼어요 깼는데 약간 현타도 오면서 내 스스로가 와 진짜 얘는 꿈에서까지 일을 하네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외친 좋아요 현실에서도 외쳐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볼 게임은 크라임신 클리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청소하러 가자 오 마테오의 비자찜 어? 마테오의 비자찜 어? 마테오의 비자찜 쟤넬그? 빅 짐? 나한테 계속 청소 우려했던 사람이잖아 이야..이거 완전 영환데? 어? 호호 나도 말 많은데 나먼저 죽겠다 어우 피자 야 이건 선 넘었지 누가 피자 먹는데 전화 거니 피자부터 먹자 어우 배부르다 어 전화 어디야 아 마테이오 피자 아 아 아 아 아 사건 일어난 피자집이 이 피자집이었구나 야 근데 이 친구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아 아 아 미안하다 다 먹었다 갔다와서 피자 가져올게 와 크기 엄청 크다 근데 만천 달러야? 오케이 어 딸한테 왔네 안녕 아빠 오늘은 힘든 하루였어 내가 아빠가 청수부로 일한다고 KT에게 말했는데 모두 날 조롱했어 하지만 걱정마 아빠 나는 아빠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까 아빠 딸이어서 너무 기뻐 덱스터한테 맛있는 간식 주는 거 있지마 사랑해 하하 너무나 좋은 딸이네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 자 이번에는 제가 했던 임무중에 가장 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좀 짬이 찼으니까 남름이 없나 눈에 있는 일이 아니지 하얀 찌푸터 5 이탈리안 1 뒷골목 뒷골목 윈도우에도 있다고? 창문에도 있대 어 뭐야 와우 잠깐만 뭐야 이 사람 어른거야? 헤헤헤 일단은 이 시체들부터 처리하자 야 시체들이 열한굽니다 트월킹 추지 마시구요 던져 그렇지 창문에 어딨다 그런거지 와 여기네 창문 똥 싸는 사람은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고 할머니 아이고 이 방도 청소해야 되는구나 빙고 여기서 빙고 게임했나봐 재미없어 빙고 야 할머니 너무 세게 던졌잖아 고발스키야 싸가지 없는 놈이 이거 어? 방위 유서 몰라 이거? 슛 비그짐은 루틀러스 지금 내 페이롤에 있는지 믿음 일단은 물을 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 구독자분들이 이거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탭을 누르면 된대요 자 이제 뒤집지 않아요 네 여기부터 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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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집부터 할까? 여기부터? 하자 야 이제 쓰레기도 엄청 많고 이게 제일 많나보다 하아 여기부터 하죠 어이구 어이구 야 이제 이 피자집 망해가지고 어디다 시켜먹냐 바로 이거 써줄게요 강력세제 세제 바로바로 써줘야돼 아이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를 쓰면은 더 오래 닦을 수가 있습니다 서 59 야 いや 어 어 오 어 여기에는 빅짐을 만날 것 같긴 하네요 스토리 가다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게 보시더라고 잘 때 틀어놓으면 그렇게 잠도둑이래 잠이 솔솔 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 어? 야 이거 주워갈까? 강아지 하나 주자 이거 깨지마 깨면 쓰레기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치 그치 피자도 주워가서 코발스키 줘야지 사이좋게 좀 지내봐봐 얘들아 다주고 넣어주고 그렇지 어이구 저는 이제 개걸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업그레이드 아직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부착물에 물을 저장하여 물통 없이 한 번에 대걸레를 청소할 수 있대 와 이거 개 좋네 이거 사자 이거 사고 고압세척기를 적용해주고 이 정도만 할게요 셀프 세척이래 대걸레 우와 개 좋아 색깔도 바뀌었네 야 뭐야 피자가 벽에 붙어있네 뭐야 더 떨어졌라 피자들이 무서워서 벽에 붙어있었나봐 이러면 이제 셀초건 안해도 돼요 세제만 딱 묻혀놓으면 되나봐 됐죠 자 이번엔 스파 사건이랑 이어지는 건가 보다 스파 사건이랑 이어지는 건가 보다 스파 사건에서 빅 짐이 당했었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재밌네요 어 준거에요 의사? 이거 깨지말고 깨지않으면 쓰레기가 아닙니다 괜히 깨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우 아우 진짜 아우 자 이렇게 큰거는 조각을 내놓군요 근데 이렇게 큰거 버릴때는 편의점에서 스티커 사와야되는데 안그러면 경비아저씨한테 혼나는데 혼나봤냐고 해?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키가 여깄네 아유 아유 나 진짜 주방장님 이거 피자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아유 진짜 주방장님도 쏴버렸네 이러면 어떻게 세척하는거야? 아아 우와 대박 신기해 이거 진짜 좋다 그래도 확실히 한두번 해보니까요 세번째 시간이라 빠릿빠릿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좀 버릴게요 얘네는 진짜 나 없으면 어떡할라고 이렇게 해요? 일을 이렇게 대범하고 있어 그러는거야? 하아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인가 요건 어디에 놓는건가요? 아 아 설마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헉 맞네 요렇게 아 이거 피자판이야 쯔 쯔 예 이렇게 어우 착착 들어 맞을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아 이렇게 셀프세척은 계속할 수가 없군요 어 이거 너무 좋네요 근데 세제도 오래쓰고 이거 그 같은 청소하는 게임인 그 뭐지 타로 시작하는 그 게임은 이거 보고 배워야돼 이게 크기가 커져도 그에 맞는 능력치 업그레이드를 해주니까 할 때 불편하지가 않네요 야 이건 피자국이 아니라 그냥 탄 자국 같은데 이것도 청소해줘? 다음 들어올사람은 좋겠다 자 후라이팬 안치게 조심 어 조심 조심하라고 인마 이게 설마 다 쓰레기 된거야? 와 이게 깨면 깨는 순간 바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조심히 놀랍다 이 글랏이 다 닿아야겠다 한번 갈아야겠다 한번 갈아야겠다 여기에 이렇게 두고요 어 다 닦은거 같은데 여기 오 여기 화장실을 해야겠구나 아 옛날에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었나봐 아 옛날에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었나봐 그러다가 이제 한건에 만천 달러하니까 눈이 막 돌아갔네 깔끔하자네 이 놈 거의 호텔 화장실이야 어디 아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얘기하는거겠죠 여기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통을 15번 엎으세요? 미치겠다 여기도 있습니다 아 카페트는 뭐로 닦는다? 스펀지 스펀지로 아 아 아 아 아 근데 원치 않아요 이거 다 돈 아니야? 다 돈이잖아 이거 그치 근데 이거 할때 나도 잡아서 잡았다가 하니까 진짜 아까 인트로 멘트에서 얘기했던 아 좋아요 이러면서 깬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깨는 저를 봤을 때 아 아 아 스펀지로 닦아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뭔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자랑스럽기도 하더라구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면 꿈에서도 일을 하는 꿈을 꿀까 다 치웠다 어 여긴 뭐야 또 여기도 있어? 이거 한번 쓸게요 된거 같애 너무 안지워지는데 증거발견 웨이트리스의 휴대폰 왜 전화를 안받니? 일하고 있어서 미안 마테오 집이 수상하대 이탈리아계 미국인이 마피아랑 연루된거 아니래 적어도 조심하래 아이고 아이고 알바생인데 아 불쌍하다 이틀 뒤에 어머니가 데려온다 그랬는데 이틀 뒤에 어머니가 데려온다 그랬는데 저의 차량에 있는 내 차량에 있는 내 차량에 있는 내가 지금 진짜 녀석이야 아 아 아 뒷골목 청소 완료 근데 마테오 피자집이 왜 아직 95퍼일까 뭐가 문제일까 이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이구 와 이렇게 얼 수가 있나 오케이 여기겠지? 아 여기네 어 망치 뺀지 와 와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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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시체들은 다 모았고요 이 쓰레기통을 그치 하나씩 닫아야돼 슛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3점 슛 이렇게 아 이걸 닫아 꼴대 마냥 여기서 3점 슛 가 슛 야잘 스태프걸이 야잘 야잘 스태프걸이 야잘 야잘 슛 어이 잘해 좋지 가구를 원래 자리로 옮기래 가구가 뭐가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판 다 몰라 판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저쪽 뒤만 좀 닦으면 될 거 같거든요 이거는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닦아야겠다 여기만 하면 끝나는 거 같아요 야 그래도 별로 안 넓은 거 안 넓은 거 같은데 안 넓은 거 같은데 와 여기는 이걸 놔야겠다 아 아 이게 페인팅이라 잘 안 지워지나봐 예살? 쓰레기만 좀 치우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른 건 깨트리지 말고 자 이 친구만 가지고 끝 완료되었습니다 가구를 뭐 옮기라는데 가구가 없는데? 이 정도면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예 문 닫고 문 닫아놓자 여기도 문 닫아놓자 그렇지 여기도 문 닫아놓자 됐다 예 제이사스 콜라이스트 아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승 2층 어 전화 또 와 아 코발스키 밥 줘야 돼 이거 주워야 돼 코발스키 먹어 먹어 이거 뭐 뭐 뭐 뭐 먹이는 건 없는 거야 어 옆에 있어 먹어 어 뭔 선물을 준 거지? 아무튼 일단 스킬 포인트를 좀 어 이거 좋고 추가 스펀지 와 추가 대걸레 미쳤다 적용 어 산 중턱에 있는 빌라 그거 영화라니까 어 안돼 자기가 따라 마시네 오오 야야 더럽게 트림하고 있어 어? 어 어 임무다 임무 I need your services, man. Son of a bitch was having an affair with my wife. So I just offed him and his entire family. The problem is I didn't really think it through, so you'll need to get rid of the surveillance footage as well. I'll send you the address over email. I just need to wash this blood off me first. That doesn't sound good, but duty calls. 아, 바람을 펴서 죽였나봐. 아, 크기 이번에도 크다. 와, 마니처 점점 세져요. 여기서,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구. Who's a good boy? Not me, that's for sure. 산책 가는 건 어딨냐고, 이거 진짜. 아, 죄책감 느껴진다. 가보자. 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견주님들도 산책 다녀오시죠. Chapter 6. 죽음의 사건. 와, 산 중통에 있는 빌라? 헬로우. 너 시체야? 어, 동상이야. 여기 밑에 막 숨어놓진 않았겠지? 우와아. 우와, 엄청 큰데? 야, 집 너무 좋다. 나 이런 집에 사는 게 꿈인데. 우와, 집에 농구 코트도 있어. 미쳤다. 이런 건 물을 어떻게 빼지? 물 빼는 게 있을 거예요. 전자 잠금이 있을 거래. 전자 잠금이 있을 거래. 어, 이 비자집 아까 그 비자집인데? 너네도 여기 단골이구나. 먹을 줄 아네. 묻혀 놓고, 이렇게. 그렇지. 어우, 잘 밀려. 그래, 그래. 그니까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물을 어떻게 변할까? 아마 여기겠지? 아, 여기다. 그렇지. 그럼 물이 다 빠지겠죠? 그러네, 와아. 물 다 빠졌다. 우와아. 와우. 자, 백조 비켜. 이거를 들고, 떨어뜨리지 않게. 옆에다가, 잘 놓고. 어우, 옷도 좀 닦아줄게. 그래. 어, 키 여깄다. 아, 오케이, 오케이. 호발스키도 점점, 익숙해지는 게 보인다. 어? 차를 좀 안쪽까지, 데려올 수는 없나 이거? 자, 여기서. 그쪽으로 슛. 슛. 한 번 더. 슛. 스이익.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이래야지, 문수 이러고 있어. 아 이런 집에서 가족들 다 초대해가지고 같이 놀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초대할게요 여기 250만명 들어올 수 있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 편의점이 초대해야겠다 말 걸지 마세요 네? 나 이제 피로 안보여 그냥 뭐하고 원지들로 보여요 나도 익숙해졌나봐 합손시키면 열린대 일단 키가 그렇지 여기네 웨이 문 열렸고 여기서 뭐가 있을텐데 그렇지 오 돈보소 바람을 펴서 마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 오 1층은 깨끗하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더라 우와 화장실도 진짜 좋아요 오케이 아 이분이 바람피는 사람인거 같애 와아 역대급으로 많다 긴 밤이 되겠군요 일단 쓰레기를 가장 먼저 치우는게 베스트더라 쓰레기들이 막 날라가니까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는 깨지 않게 스펀지로 그렇지 잘못하면 와장창 깨진 다음에 다시 해야되거든요 어 물 가져오세요 여기서 여기에 두고 깔아주고 오 와 집 너무 크다 이거 진짜 내가 이래서 이렇게 큰집에 안살라 진짜 아유 나 안살래 어 아니 못사는게 아니라 안살래요 정신승리해야지 뭐 왜 지지 그 소리가 괴로우러 왔어 이 소리가 충분하지 않아 칼을 이렇게... 와... 미쳤네 와... 무슨... 야... 너무 잔인하다 이거 이건 또 뭐야? 뭐지? 와우... 이것이... 이것이... 다 내놔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2달러 밖에 없어? 더 없어? 더 없냐? 야... 더 없냐? 비밀의 방이... 비밀의 방이 너무 많네 오케이 지아는 청소 완료 얘가 그 바람 핀 사람인가 아까봐 하이, 마크 뭐야 날이 밝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내연녀와 내연남이네 에라이... 에라이... 화장실이... 야... 화장실 너무 좋아 이거 뭐야? 와... 수영해도 되겠어 뿌리고... 청결 세제도 뿌려줘야 돼요 아... 하나만 뿌릴 수가 있나 보다 둘 다 뿌리면 좋을텐데 이게 뭐... 이거 뭐야... 생각하는 방이야? 그 해리포터 방 같네요 야 식물에는 하나도 안 채웠어 말이 돼 이게? 어 여기 또 알았어 알았어 돌려줘 알았어 야 너도 어 왜 말 안 들어 이잉이 와 이거는 잘못하면 이거 다 깨지거든요 안 깨질 정도만 위에만 닦고요 나 박사 다 됐어 진짜 이거 어떻게 닦냐 이걸로 스펀지로 이렇게 그치 이러면 되잖아 깔끔하잖아 그치 의자들 닦아줘야 되잖아 의자 어디 닦아줘 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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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시질이야 그 cctv 아까 뭐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하면은 말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이게 진짜 빡 집중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코발스키고 코발스키가 나야 지금 유리고 아 수족관이야 어이구 와 대박이다 제가 이런 집에 살게 되면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정말이요 제가 여러분을 초대할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앙카 그가 우리 사이를 알고 있어 안전하게 숨어있어 내 소중한 사람 에헤이 이건가? 아 아 아 이거 볼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수동 해킹 가자 8 4 아이 8 4 9 6 그렇지 바로 0 2 1 8 absolutely 아 이거 못 보는게 정말 아쉽네요 보면 좀 더 실감났을텐데 알겠습니다 와 이거 봐라 미쳤다 와 이거 봐라 미쳤다 어 이거 크로마키인데? 뭐야 이거 방송하는 사람인가? 유다이 와 게이밍 채우잖아 FPS 게임하다가 진짜 총이 맞았다 여기다가 던져놓지 오이오 오이콘 야 침대에서 피자 먹었네 침대에서 먹는게 맛있긴 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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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화장실 없니? 와... 램보르기니 어, 여기 물 있다 오, 키 나이스 물 일로 오시고 동안 여기 아, 딸인가 봐 아, 딸인가 봐 아, 딸인가 봐 여기다 여기부터 합시다 어, 여기 휴지가 왜 있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편의자님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휴지가 여기 있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왜 여기 있어 자, 다 했으니까 쓰리 투 원 고 삐약 삐약 병아리 아이, 어메 소 이거 안 지워지는데? 아, 안 지워지네 야, 안 지워지는 게 어딨어? 대걸레로 내 얼굴에 있는지 전부 지울 수 있어 만능 대걸레? 배수업 시기 야 너 아무것도 안했는데 뭐야 아니 이래서 여기 이게서구나 어 세탁실 열렸다 오 뭐야 와 돈 미쳤다 와 아 이런거 돈 주는 데구나 이런 데도 그런가 그냥 안 열리네요 끝 2층 진짜 다 끝 문 닫아놓자 점프 오케이 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와 여기만 청소하면 되네 와 드디어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끝 좋았어 이제 쓰레기 처리하면 돼요 이제 쓰레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버려 쓰레기를 손 두 갠데 왜 하나씩만 들고 오냐고 호발스키야 머리 안쓸래? 이놈 스키? 야 이거 왔다갔다 하는게 제일 일이다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에 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혼자 주무세요 저는 쇠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만두로 보여 쓰레기가 만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어 동이 트고 있어 와 하늘에 별보수 여기 숨어있었구나 너희들 형한테 와야지 오케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청소 끝 수영장에 사진찍기? 뭐야 뭐 취미 생겼냐? 됐다 지하에도 사진찍아야돼? 네 1층에서 사진찍기 끝 문 닫아주고 알았지 잡았다 가보자 놔 놔 예? 50분 걸렸어 와 네 오늘 이렇게 크라임신 클리너 세번째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제 저도 청소짬이 차나봐요 좀 더 수월해지고 손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빠르게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굿나잇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мен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